가요픽쇼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들과 함께하는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댁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기다리시는 많은 노래를 청하시는 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을 맡겠습니다. 사회자 코메리언 김성남. 가수 이란입니다. 세월이 빠르다 빠르다 해도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저거인가 했더니요. 벌써 올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요픽쇼 첫 물을 열어주실 가수 분이 계세요. 그래요. 보시다면요. 가는 세월이 너무 물같이 흐른다 빠르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 유수화 같다 하셔가지고 바람같은 인생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세요. 박대성입니다. 네. 내가 아는 일은 물질을 받아 그 인생에 대해서도 물질을 받아 아랑을 면 많아가 네가 오냐를 놀랄고 차초로 차초로 사라오기일세 아랑을 면 많아가 I am joy, I am you stay 사랑도減ったよ 이별도減ったよ 원단도減ったよ 이별도減ったよ 원단도減ったよ Lakea a thyavike 내가 하는 일을 웃지를 마라 인생에 대해서도 웃지를 마라 아람불면 나다가 비가 오면 흐르다고 차초처럼 살아가오는 이 새해 넘어지면 일어나고 부딪히면 돌아가고 나를 웃기면 일찍해도 색깔 다른 나를 내도 사랑처럼 살아가오는 이 새해 울기도 했다 웃기도 했다 널 만도 했다 이끄래도 나이 난다 도닥에 세상에 남아여 도닥에 세상에 남아여 일찍해도 multim고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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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